오 벨 utmost 안녕하세요. 재고의 거중중인 91년 4월 4일 ب꼬처럼 매력적인 남자 댄서 UK2 장성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의 전공은요 카오스와 힙합을 베이스로 한 코레오 하고 안무 제공인데요 제가 14년동안 임정기념으로 춤을 추며 안무뿐만 아니라 스트리트 댄스 1급 장르를 포함해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 그리고 댄스 스포츠까지 다양하게 많이 배우면서 스스로를 조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눈썰미가 굉장히 좋고 운동신경이 좋고 몸을 잘 써서 그 장르만의 특유의 맛을 굉장히 잘 살려내기 때문에 저희 앰비션스 프로에 제가 뽑힌다면 엄청 큰 모음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스트리트 맨 파이터 배틀은 아무래도 골장르 배틀이라서 사실 좀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이요 그럼 우리 엠넷에서 만나요 아디오스 어차피 우승은 앰비션스 바이 앰비션스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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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고향에서 클럽에 클럽에서 큰 무대 기름은 기차 기차로 까돌았어 그럼 TV에 질투 받아 근데 다른게 뭐 의미해 People love winner 인생의 진리어 winner winner is a sinner 나의 타이틀인 눈 내 거슬린 다음에 사스 플린 채도 나의 너 링 위로 나무 시켜 위주 클릭 and 열둬 Me and my works we ready 이 파차판 너와 내겐 케이스 Rapping breaking flexing popping 긴 캐샤 할게 서로가 fist fighting SMF and I'm right here SMF don't test me here 몸 좀 움직여 not like you We wanna move and talk about working cash and girls S up 참아서 not 3 years We wanna move and talk about working cash and girls SMF don't test m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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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F don't test me here